안녕하세요. 아무도 오늘 출근을 놓치셨어요. 누구에요? 4대3 11살 선생님의 시간 순종을 맞춰서 사랑하는 그 이름은 정답 선생님 여보세요? 어후에 일러 가질망 가질망 너무 낮아 들어오세요 예 잠시 후 오후에 쫓겨 가는 손막이 네 무엇하도 안 오후에 조종 아 선생님 예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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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만 하나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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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